안녕하세요 후베리농장 석성수입니다 오늘은 옥수수 따고 나서 그 뒤에 옥수수 대 자르는거 어떻게 자르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옥수수를 따고 나서 이 넓은 밭에 옥수수 대를 다 잘라야 됩니다 이 사람 손으로 잘라 그러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죠 기계로 자르게 되면 굉장히 빠릅니다 아주 짧은 영상으로 잠깐 보여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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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